안녕! 안녕! 저희는 공장과 공장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라이브 전에 공장과 재반 상황 검토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장과 재료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아리엔의 모든 제품의 매력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 제품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당일 판매물 양 100만 장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저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당일 판매물 양 1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준경입니다. 만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布置得很 완벽해. 저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세팅이 너무 완벽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장외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즐거운 제품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최초의 장외입니다. 지금 최초의 장외입니다. 어떤가요? 정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최초의 장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다 받아냐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